친구들 esquadrus 있었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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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디서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내 거 먹었어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어 아 이거 뺏어먹어 왜 죽이소 먹어 안 뺏어먹어 짜라란 오옹 아 뽀뽀를 뽀뽀뽀 담지 말라고 했는데 야 물이야 너 그거 먹어 그렇게 한 번 먹으면 편한데 먹어봅시다 이건 빛나 거잖아 이 식점책이 어떻게 하면 좋아? 그래 이거는 줘 빛나 자 아 관심이 없어 죽게 죽게 잠깐만 빛나야 어머 X 2 아 보리먹어 그 먹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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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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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머슥하니 줘봐 줘봐 나와줄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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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어머 나 짱 봐 어머 어떡해 어떡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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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을 줄 알았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숙박 물장 아 미쳤음 나머지는 빛나 먹으라고 너 만두고 오빠 먹어줘야지 빛나 용가리 먹어야지 만두 빛나가 다 먹었지 보리 먹어야지 보리 하나 줄게 보리 앉아 앉아 빛나 앉아봐 자 먹어보자 자 비나 먹고 보리 여기 어우 빛나 배 빵빵해졌는데 이제 없어 누가 트렌만 줄까 봐봐 빛나 먼저 있지 응 똑같이 트루미 ㅋㅋㅋㅋ 좋은데 웃음 이리와 이리와 빈자 이리와 나도 봐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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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자 기다려 빈자 우리 기다려 딱 기다려 이리와 얼굴이 이게 뭐야 두 분? 두 분? 좋아 염 막벌이 표정 봐 매송이 같은 게 졸고 있네 배불러서